나밀님 먼저 올게요 무슨 상관이에요 여자친구도 있는데 무슨 상관이에요 지금 안 오는데 그리고 나밀님은 지렁님꺼라 나밀님은 지렁님꺼라서 지렁님 이뻐요? 얼마나 이쁘시길래? 지렁님보다 이쁘죠 당연히 거울을 보고 얘기를 해 거울을 하도봐도 제가 이쁘더라구요 어떤 거울로 봐도 진짜 이쁘던데 제가 지렁님보다는 아 그렇구나 그 지렁님 지렁님보다 목소리도 좋고 지렁님보다 열등히 뛰어난 그런 존재 아니겠습니까 지렁님 6월달에 저희 집에 와서 같이 술 먹기로 했어요 잠깐만요 뭐라고요 잠깐만요 뭐라고요? 저희 집에 와서 같이 술 먹기로 했어요 아 그러시구나 아 그러시구나 첫날밤 잘 보내시고 첫날밤 잘 보내시고 후기좀 남겨주실래요? 후기좀 남겨주실래요? 어느 후기요? 첫날밤 후기요? 저만 녹화해서 간직할거에요 야 죽는다 죽는가? 마이크 키세요 지렁님 지렁님 네 문아 내꺼야 내꺼야 이거는 진행할 수가 없어 내꺼야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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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보기의 아는 아는 그 보기의 아는 아는 아는